두번째 파트 4번 구독과 좋아요는 아무 도움이 안돼요 그 다음에 4번 옥시전을 만드는 실험인데 카탈리스트에 의한 디컨버지션이라고 분해 반응이야 식이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우리 몸에도 있는 거야 얘가 이제 항산화제야 산화를 잘 시켜 옥시데이션을 잘 시킨다는 얘기지 실험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탈리스트를 넣죠 카탈리스트가 뭐냐 카탈리스트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카탈리스트가 뭔지 그냥 쓰면 되겠지 어떤 물질 섭스턴스 물질입니다 섭스턴스 대 스피드업 리액션 1점 스피드업 리액션 1점 그 다음에 얘는 케미칼리 화학적으로 언체인지 반응하는 동안은 바뀌진 않아 그게 이제 카탈리스트의 데피니션 이나 마찬가지지 또 스피드업 리액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프로바이드 얼터네이티오피스웨이 위드 로워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러면 되겠지 그치 아 선생님 말을 좀 올리네 B번 이 망가니스포옥사이드가 카탈리스트야 이건 몰라도 돼 얘가 반응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메스가 안 바뀌어 그래야지 카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아쿠아사이드로젠 포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옥시전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가스가 형성이 돼 이거를 또 반응 속도로 나타냈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옥시전이 끝 옥시전이 끝이면은 반응이 끝나는 거겠지 What happened to rate of reaction as time increase? In your answer, explain why the rate change in this way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는 초기 반응이 제일 빨라 초기 반응이 제일 빠르니까 그래디언트가 와 빨라 스티퍼 점점 레스, 영, 반응 끝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rate, decrease 간단하게 쓸게 이건 알아서 써줘 그 다음에 반응이 왜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입자가 처음에는 농도가 컨센트레이션이 높았다가 반응하면서 리액턴트가 점점 줄어드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농도가 낮아지니까 반응하려면 뭐 해야 돼? 컬리션도 충돌, 충돌도 낮아져 그래서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반응은 왜 끝났어? 리액턴트 하나밖에 없잖아 H2O2,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가 다 used up 그 때는 리액션 피니쉬 피니쉬 리액션 끝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치? 쓸 수 있겠지? 4점이나 되는 거야 잘 써봐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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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페리멘탈 리핀 using same 매스 오브 망가니스포옥사이드 파우더 파우더 가루를 냈네 서페이스의 여래가 늘어났네 옥사이드 유스 인스테드 오브 라지 럼프 덩어리 럼프 덩어리 그 다음에 all other conditions say the same 스케치 그림 또 그리래 그림 그림 그리면 반응 속도 빨라지는 거니까 파란 걸로 그려줄게 파란 거 나 왜 이렇게 말하지? 말 좀 잘해 파란 거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똑같애 똑같애 왜?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가 옥시아나 양을 결정하니까 어? 그래디언트가 급하게끔 해주면 되겠지 밸런스 중요해 밸런스 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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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가운데 맞춰 가운데 정확히 맞추고 커 커 안 돼 안 돼 안 돼 위로가 안 돼 넘어갔어 됐어 온도 반응 속도에서 온도가 제일 중요해 그치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적는 거는 맨날 맨날 나오는 거야 써보자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파티클에 이것도 간단히 써볼게 파티클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해 카이네틱 에너지야 카이네틱 에너지 템퍼레이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파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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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충돌이 컬리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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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해야지 컬리션이 증가하는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또 증가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레이터 원래는 에너지가 작은 놈들이 그레이트 넘버 어떻게 쓰는 상관 없지만 넘버 오브 파티클이 요거 써줄게 파티클 위드 액티베이션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거야 아 무화된 액티베이션 에너지 상관없고 근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져야지 무슨 충돌을 할 수 있어? 컬리션을 하더라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석세스플 컬리션이 증가하는 거야 그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다시 온도가 증가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해서 입자가 빨라지니까 충돌이 많아져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측면으로 써줘야 되고 또 또 하나는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평균적인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다 보면 그 반응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 수가 증가해 근데 그런 입장론은 충돌을 하더라도 그냥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석세스플 충돌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계산 계산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가 솔루션이니까 25큐빅센티미터 볼륨 나와있고 그 다음에 48큐빅센티미터 옥시전이 형성이 됐대 어? 농도는 모르겠네 칼큘레이트 농도를 찾으래 그럼 일단 거꾸로 거꾸로 계산 옥시전부터 볼륨 나와있으니까 몰수 계산하면 되지 그치? 넘버 오브 몰 근데 가스는 몰이 뭐야 무조건 몰은 MR 몰라 볼륨이라고 그러지 24DM큐브 근데 여기 CM큐브로 나왔으니까 24 000 CM큐브로 바꿔 이게 1몰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볼륨으로 나누는 거야 48큐빅센티미터 이게 DM큐브로 나누면 뭘로 바꾸라고 24DM큐브로 바꿔서 하는 거고 그치? 그러면 계산을 계산기를 눌러봐 내가 눌러 니들이 눌러 0.002m 그럼 0.002m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1대 2로 반응하니까 2대 1로 반응하니까 두 배 있어야지 그래서 디지우스 유추해봐 두 배면 0.004 됐어? 그럼 0.004m이 25큐빅센티미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내놓을 수 있던 거지 그러면 농도 컨센트레이션은 볼륨 볼륨 분해 몰수 몰수 0.004에다가 볼륨 DM큐브로 조심하고 바꿔야돼 25니까 1000분에 25 DM큐브 그리고 또 계산기 팍팍 누르면 0.16 몰퍼 DM큐브 이렇게 단위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 몰이니까 됐지? 계산은 쉽지? 그 다음에 7번 7번 옥시전 Can be also produced by Decomposition Potassium 콜롤레이트 이런거 수영장에 살균할 때 킬박테리 할 때 클로린 쓰잖아 클로린 반응이야 클로린 블리치 작용도 하는 거고 블리치 요즘에 코로나라서 수영장 못 가고 있지 그치? 더 온리 프로덕트 디스 디컨버지션 아 포타슨 코롤라이드 옥시전 케미칼리케이션 디컨버지션 그럼 그대로 나있잖아 K, C, L, O3가 분해됩니다 K, C, L하고 플러스 2 근데 5가 이거 봐봐 2, 3 2, 3 2, 3 공통배수 6 3 이렇게 맞춰봐야 돼 일단 2 틀리면 다시 하면 되니까 2, 3, 6 3, 2, 6 어? K가 2개 K, L, 2개 아이 좋네 이렇게 어? 2, 3 나와있으면 2, 2, 3, 6 그거 몰라? 그러면 3, 2, 6 그렇게 해줘 어? 또 다음 문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또 가야 돼 아 밸런스 맞추는 거 너무 힘들다 인생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니들도 인생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 어? 괜찮아 이 정도면 전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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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렉트리시스 컨센트레이티드 농도 중요해야 돼 왜냐면 할로겐이 있을 때 농도가 높아야지만 할로겐이 나오니까 이넛 엘렉트로드 카본스 카본주로 비싸면 플래티눔 돈 많은 플래티눔 써 폼클로린 하이드로젠 소지마이드록사이드 그림 나오는 거 잠깐 빨리 그려줄게 엘렉트로리시스가 뭐예요? 아이오닉 컴파운드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아이온을 분해를 해가지고 엘렉트로를 잃어버리고 어깨에서 원래 상태 만드는 거야 컴파운드 아이오닉 컴파운드 디콘버스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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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전기 엘렉트리 시티 이러면 되겠지 그치?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어 인 아쿠어스 솔루션 인 what 아쿠어스 아쿠어스 빠졌네 또는 인 몰튼 상태 그것만 전기가 통하니까 우리 저번 시간 아까 문제풀 때 잠깐 했던 거 이거 들어가야 되고 네임 더 섭서스 캠비유스 이넛 엘렉트로드 못 쓴다고? 어 카본 카본 대신 그래파이트 똑같은 말 돈 많으면 플래티뉴 다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넛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본은 좀 반응을 해 카본이 좀 싸구려라서 그러지 라이트 아이온 이퀘이션 폼드드 하이드로젠 그림 잠깐 그려볼게 어 파지티브 밧데리 엘렉트로드 파지티브 파지티브 엘렉트로드 어노드 네거티브 엘렉트로드 캐소드 솔루션 NaCl 솔루션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워터 워터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있지 그치 근데 반응성 작은 놈이 여기로 붙어 하이드로젠 클로린이 여기로 붙어 남는 거 NaOH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솔루션이 남겠지 포메이션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은 그냥 써 2H 플러스가 네거티브 엘렉트로드 캐소드에 붙어서 엘렉트로드 2개 받아서 하이드로젠 가스가 방출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D번 기브 더 포뮬라 4 아이온 프레젠트 컨센트레이티드 아쿠스 크롤라이드 뭐야 갑자기 지금 선생님 그려준 거 쓰란 얘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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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플러스 H 플러스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거 쓰라는 거네 특이하게 이런 것도 나오네 2번 익스플레인 하우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폼드드 하이드록사이드 H하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게 어떻게 됐어? H2하고 Cl2로 됐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되는 거 디스차지라 그래 디스차지 차지를 잃었다 디스차지드 그래서 남는 거는 Na 플러스하고 얘하고 얘가 없어진 거야 이온이 원래 상태가 하이드로젠 가스로 날라가고 클로린 가스로 날라갔다고 Na 하고 OH 마이너스가 뭐 있어? 남아있잖아 이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솔루션이지 뭐야 알칼리 비누로 사용하는 거 섭 비누 세수했어 그 다음에 6번 끝 5번 끝 5번 끝 좋아 6번 남았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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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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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BR이 대신 붙이지. 치환 섭스티투션 뭐가 필요해? UV, UV, 울트라 바이올렛 UV 알파벳 순서 아니야. UV, 울트라 바이올렛 2, 아이소모 한번 그려볼까? 아이소모 same, molecular formula, but different, structural formula 클로린이 붙을 때 C가 이렇게 있어. 끝에 붙어, 난 끝이 좋아, 이렇게 나머지 H 써줘고 H, H 찌직한 건 H야 클로린, 난 가운데가 좋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여기 붙을래. 위 상관없지 똑같은 자리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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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1, chloro, propane 2, chloro, propane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위치인 거 알지? 뒤집어 나 여기가 똑같으니까 다이소모가 2개가 나옵니다 세임, 몰래, 귤라, 포뮬라, 디퍼런, 스트럭처라 실제로는 이건 스트럭처라이 아니야 디스플레이드 포뮬라야 스트럭처를 한번 그려줄게 CH3, CH2, CH2, CL CH3, 여기 스트럭처 포뮬라야 CH, CL, CH3 여기 엄밀하게 스트럭처 포뮬라가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이제 O레벨에서는 스트럭처 포뮬라하고 디스플레이드 포뮬라하고 잘 비교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알킨, 알킨 알킨은 어디션 리액션이에요 알킨은 그냥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야, 나 이중결합 있잖아 이렇게 프로페인이지 나 이중결합 있잖아 여기 풀어줄게, 이중결합 풀고 풀어줄게, 풀어줄게, 풀어줄게 이렇게, 여기가 풀리는 거야 여기 그래서 CL, CL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어디션 리액션이라고 그래 Why, 어? State Why 어디션 리액션? 왜 어디션 리액션인지 쓰라고? 왜 어디션 리액션이야? 두 개가 더해서 하나 되지 않아, 그치? 1 더하기 1은 두 개가 더해서 하나 되지 2라는 놈이 되지 이런 건 똑같아,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Only One Product 이렇게 표현하면 돼 폴리머리제이션에서도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은 수많은 모노머가 결합해서 하나의 폴리머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션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 그치? 또 여기선 뭐 그냥 C Double Bond가 Become Single Bond이 됐다 이래도 되고 Two Molecule이 조인해서 하나의 Molecule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 이건 그냥 니들 점수 주려고 그냥 간단하게 낸 문제라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밸런스 중요하고 밸런스 밸런스 마쳤어 마치고 있어 지금 에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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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2 2